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죠. 7월 16일 월요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이번 시간 15회 포트폴리오 실전 적용할 차례인데요. 수급 분석 변곡점까지 오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쌀트리온 삼행제 강하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실현 닥터케이가 여기 3일 전에 매수 그 다음에 오늘까지 홀딩 시그널 드렸고 자 오늘 차익실현 일부 시그널까지 드려서 잘 끊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만약에 닥터케이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제대로 대처 못하신 분도 계실텐데 일단 지켜야 되서 어느정도 지켰으니 자 내일 뭐 적당하게 밀리면 차익실현 하셨던 분들은 또 28만 7천원 인근 오면 적당한 실어가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테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실전 적용이란 것은 아 제가 순환매를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셀트리온 그 다음에 GS건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현대건설 이런식으로 이따가 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원활하게 운영하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 업종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안된다 그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딱 4개 나눠놓고 나 포트폴리오 잘 했죠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한 30점도 안되요. 왜? IT 업종군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IT 업종군의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막 폭락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세를 막 대폭 매기겠다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좋아요. 자기의 자산이 엄청나게 타격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이유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교적 위험을 회피하면서 고수익을 노리는게 포트폴리오 구성의 이유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딱딱케이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GS건설 이 정도로 만약에 한번 한다. 거기에다가 치고 빠지고 하는 것은 카카오 정도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주가가 이렇게 좋을 때 중장규로 이렇게 막 들고 왔다 칩시다. 딱딱케 설명을 많이 하죠. 자 어느 부인가 하면요. 자 이런 데서 돌파 시도 이후에 사소 쭉 들고 한 60일 깨진 이런 지점에서 이제 교체를 한다 칩시다. 그죠? 일부 교체 내지는 전부 다 던지고 이것이 돌았을 때까지 이제 바톤터치를 위해서 교체한다 치면 예를 들면 현대차가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타이밍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또 이렇게 쫙 이렇게 앞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날짜별로. 그럼 여기서 또 막 하다가 추세가 깨지는 뭐 이런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점에서 끊어내고 빠르게 하는 이런 지점에서 끊어내고 다시 매수 들어갈 타이밍에 예를 들면 GS건설 이런 것이 이제 타이밍이 놓은다면 이러한 타이밍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또 들어가서 자 또 수익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같은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아니지만 셀트리온을 삼형제를 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비중 조절이라든지 치고 빠지기 같은 거를 여기 세 종목 안에서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중에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실테지만 이날 4%인가 올랐잖아요. 4% 올랐고 그 다음날 약간 주춤했어요. 그죠? 이때 예를 들어서 완전 단타였다 칩시다. 예를 들면 그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럼 이날 팔고 난 물량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해스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상승폭이 제법 있었고 상승할 만한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있고 이날이거든요. 1. 몇 프로? 2%가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주력 종목의 비중을 막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금직한 종목 한 3개 정도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좀 가벼운 종목들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단타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현대건설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부위에서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 70% 정도는 중장기 내지는 주력포트로 잡아가고요. 한 30% 정도는 현금 보유하면서 치고 빠지게 하는 빠른 기동력을 가진 그런 종목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실전 적용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수급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것은 우리 어차피 셀트리온 많이 보기도 봤으니까 셀트리온의 수급은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기간은 쭉 사주고 있는데 그죠? 비교적 여기 인금부터 보면 쭉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좀 느렸다가 줄이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간 외국인이 같이 던지는 경우보다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죠? 기간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 기간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방 여기 뚫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닥터케인은 홀딩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깨질 때쯤에서 다 시그널 나갔어요. 던지라고. 못 던졌으면 여기서라도 던지라고. 장중이 방송을 째법 했거든요. 그죠? 그럼 벌써 한 4, 5천은 빨리 선제적으로 했던 사람보다는 4, 5천은 손해봤어요. 1.12%는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1.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더 잘 챙길 수 있었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서 챙기고 나면 이런데 밀릴 때 다시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데 다시 더 들어가면 수익이 배가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수급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가고 그 다음에 업종 내 특정 창구에서 막 불어서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주포가 닥터케인은 맥컬리하고 맥컬리가 아니죠. 이것이 메릴린치하고 미래세트 대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주포들이 들어오는지 여부 수급을 자책하시면 여러분들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우위로 보이면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장 초반에 사라고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최근 외국인이 좀 담아주네 3일 전부터 그죠? 오늘 기관 외국인 같이 또 사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비교적 소폭입니다만 외국인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멜린치 멜린치 들어오고 있어요. 소폭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수급 분석을 해가면서 닥터케이가 채팅방 분들에게 날릴 때는 외국계가 많이 잡히면 비교적 강하게 이야기하고 GS관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세가 잡히는데도 닥터케이가 이야기한 것은 비교적 여기 저점권이기 때문에 내일 또 이렇게 반등 나올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주가 매수를 했으니까 오늘 주가 매수 시점에서 보면 뭐 주가 매수 한 지점보다 위에 있죠? 그러나 위에서 이제 좀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긴 합니다. 현재 그러나 아직까지 한 두 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여기 깨지 않는다면 4만 3천원권만 안 깬다면 별 문제 없어요. 60일에 안 깬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죠? 테마가 탁탁 돌기 시작하면 여기서 갑자기 뛰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높았지만 일부분만 따라가자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용하실 때 적절하게 그렇게 전략을 잘 구사하시면 좋은 겁니다. 역시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주가는 그렇게 힘없이 좀 밀렸어요. 그죠? 분명히 초반에 전략이 밀려도 산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이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포트폴리오 운용법인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챙겨 먹었어요. 80% 이상 챙겨 먹은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비중에 적절하게 챙긴 분들이 있으니까 또 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GS건설과 카카오 이런 거 적당히 싫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 적당히 또 팔고 난 다음에 이런 주력 종목이 또 매수 타이밍이 넘어가면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자 잠깐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돈 많은 김여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돈 많은 김여사님 신일산업 30% 올랐다. 하루에 30% 오른 게 정상적인 거 아니다. 왜요? 상한가 30% 잖아요. 아주 조금 있다. 종목 상담 주셨네. 이건 일단 할까 하면서 할게요. 신일산업 1430원인데 상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변곡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딱 하면 돼요. 변곡점이라는 게 모든 종목에 거의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끊을만하면 끊고 나중에 할만하면 하면 하면 되니까 무슨 재료가 있었나요? 잠깐 볼까요? 뉴스 수소차? 자 아시면 내용 적어주세요. 본인이 신일산업이 수소차 있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갖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 일단 좋아요. 왜냐하면 자 거래가 엄청 여기 막 없어요. 거래가 그죠? 그런데 벙 떴어요. 그러면서 상한가 간 거거든요. 자 그럼 월봉부터 일단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먼저 월봉을 봅니다. 자 월봉을 보면 우상량하고 있죠. 그죠? 일단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상량하고 있다. 저점 부위에서 지지선인 저점부위에서 딱 뛰었으니까 좋아요. 일단 고점도 아니에요. 일단 좋아요. 일단. 그리고 그리고 자 당기 고점대 이런 권역이죠. 이런 권역이요. 2000원대 2500원대 자 이 정도로 보고 자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테마가 들어와서 뜬 것 같은데 자 이런 것은 분석이 정확도가 확 들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뽑아내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분석 기법에 의해서 그냥 분석을 해드리자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적당하니 먹고 나와야 돼요. 상한가 맞았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를 트렌드도 비교적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비교적 트렌드대로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눈에 좀 들어오실걸요 아마 눈에 좀 들어온다. 1번 아니야 아직까지 잘 안 들어온다. 2번 계속 방송 듣다 보면 눈에 이제 좀 들어와요. 딱 보자마자 이게 어느 정도 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그죠? 자 이게 추세인데 추세 여기가 깨지면 추세를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넥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항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밀렸어요. 근데 갑자기 상가를 갔네? 그죠? 아까 호재 뭐 수소차 이런 거 테마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좋다. 거래량 엄청 터졌다. 좋아요. 그래서 장대 양보는 빡 들어올렸다. 일단 좋아요. 붕붕도 보면 자 한 두 번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여기 붕 떠서 시작하는 거 최고 좋은 거 쭉 점상한 거 가는 거 그 다음에 붕 떠서 이렇게 두 번째는 아니다. 세 번째 좋네. 안 처지고 쭉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시작하고 쭉 가야 되는데 약간 처지다가 쭉 당겼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나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강하게 상승 넣으면 그 다음에 강하게 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 힘없이 막 위꼬리 달면서 밀리는 게 정상일까요? 강하게 가는 게 정상이다. 1번 아니다.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다. 2번 자 고고님이 1번 눌러주시고요. 아침 경제신문에 작년 대비 매출 증가 술 한잔 하세요. 대도님 실적 발표 때문에 한동님 배급 부장님 들으셨고요. 자 그래서 내일 잘 지켜보세요. 잘 지켜봐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위로 갭 상승하면 더 좋아요. 밑에서 시작하면 더 안 좋아요. 밑에서 시작한 다음에 거의 던져버리세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왜? 상한가 관계에 밑에서 시작한다는 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가격에서 밑에서 시작하면 던져버려요. 그냥 다 전부 다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잘 대처 안 될 거야. 아마 경험 없잖아요. 별로 단타 매매 못하죠? 저번에 못한다 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내비두면 푹 빠질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된다. 오늘 샀던 가격보다 위에서 놀아야 된다. 2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러나 가다가 가다가 자 모양 만들어들게 어떤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가 자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내일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딱 되어있으면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부웅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이에 갭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떨어지면 이렇게 바뀌어요. 윗골이 달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래되면 던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래되면 던져. 다 던지세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대응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윗골이 달리면 다 던지세요. 무조건 챙기세요. 챙겨 버렸잖아요. 상관없어요. 어 이러다가 올라오면 어떡해?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 상황처럼 이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붕 여기서 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래 되거든요. 맨 처음에 요래 있다가 요래 있다가 상황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윗골이 달고 하면 던져버리세요. 일단 본인은 대응이 잘 안되는 아 그 같아요. 제가 일단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버리시고 만약에 이렇게 딱 됐는데 여기 점으로 빡 시작 점상한 거 간다. 팔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풀리는지 잘 봐야 돼요. 풀리는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양이 이렇게 돼. 이렇게 파란 걸로 잘못하면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그림 좁히다기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빠졌다 이래되면 좋지. 빠졌다 또 당기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변한다고요. 나중에 이래 된다고요.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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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점 이렇게 꼬리 달면 무조건 던져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다 밑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던져버라. 이해되십니까? 자 위로 떠가지고 시작하는데 잘 가고 있으면 던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윗골이 막 타기 시작하고 하면 던지세요. 알겠습니까? 아 죄송님 반갑습니다. 이제 밤에는 잘 들어오시네. 낮에는 많이 바쁘실 것 같고 반가웠습니다. 어때요? 오늘 좀 만족스러워요? 셀트리언 잘 대처 하셨는가 모르겠네. 항상 뭐 좀 길게 들고 하시는 분이니까 뭐 크게 뭐 치고받고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채팅방에서는 제법 위쪽에서 이런 데서 끊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목 상담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변곡점만 말씀드릴 겁니다. 변곡점은 시장보고 홀딩 큰 상관없어요. 홀딩이니까 자 근데 중장규로 좀 들고 가시니까 좀 애매하게는 애매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차피 배팅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자 버텨보세요. 이거 276,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홀딩 어차피 쭉 들고 갔으니까 아시겠죠 짧게 짧게 안 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뭐 여기 위에서 한 받치면 31만 대가가서 한 받치면 한번 좀 청산했다가 여기에 다시 담아 넣으면 되거든요 담아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좀 자연스럽게 잘 안 해봤다 하면 쉽지는 않은데 그건 닥터케이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닥터케이가 말하는 분봉매매를 잘 좀 적용하시면 수익이 배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밑에서 좀 잡은 것도 같으니까 그렇죠 자 변곡점이라면 이런 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상승할 때뿐만 아니라 하락할 때 자 비교적 도치가 변곡점을 많이 나타내요 자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상승 쫙 잘하다가 하락했잖아요 물론 이평선도 있는데 이평선 없으면 더 설명이 더 좋아요 왜 이거 이평선 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설명이 좀 희석이 돼요 그죠 변곡점에 대한 거 근데 어차피 변곡점이라는 게 이런 이평선하고 다 관계있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잘 가던 주식이 팍 빠져버리면 계속 빠지는 게 정상인데 수도 뱉다는 거 아닙니까 도치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아래위의 아래위의 힘이 자 서로 팽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로 가는 힘이 내일 더 세버리면 위로 가는 것이고 밑으로 가는 힘이 더 세버리면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죠 왜 팽팽하니까 그런데 음봉이란 것은 하락의 힘이 더 센 거니까 팔려는 거 비교적 하락해요 그죠 양봉이란 것은 올라가는 매수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더 센 거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전환 방향 전환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과 똑같은 것이 변곡점이다 이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변곡점 이해되시죠 그럼 변곡점에서는 이렇게 하락 중에는 상승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잘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배가 날 수 있고 선 상승이 여기서 4 들어가듯이 변곡점 잡은 거거든요 변곡점 그냥 속된 표현을 겐트로 잡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표치 딱 계산해 보면 여기가 딱 떨어지네 아래 꼬리 자꾸 달고 있네 외국인들 자꾸 사고 있네 외국인들 자꾸 사고 있네 여기 앞에 보면 그래서 아 더 이상 빠지기 보다는 반등시도 한번 놓겠다 그래서 변곡점에서 딱 반등시도 놓은 거 딱 잡고 양봉이니까 홀딩 3일 딱 가서 이틀까지는 홀딩 3일째 적당하게 던지고 밀릴 수 있다고도 예측하고 그 다음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인 겁니다 변곡점 그죠 계속 아래 꼬리 윗 꼬리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목표치 이런 거와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변곡점 잡을 때 많이 도움됩니다 그죠 자 개별종목들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 변곡점 구간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보죠 비교적 이런 것도 변곡점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런 도취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반대로 상승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가다가 다시 밀려버렸지만 어쨌든 방향전환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도취가 나서는 그대로 밀려버렸죠 왜 위에 이 이 평선이 너무 강하거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위로만 간다는 게 아니다 바뀔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곡점까지 했고요 이제 한 30분 지났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나 질문 받아볼게요 자 내일 모레가 FTA 시밀러 촉진한 발표에다가 다음주 실적 발표까지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자 이런 거 저보다 훨씬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저는 오로지 오로지 차탐이다 오로지 자 그래서 채팅방 분들이 저한테 도움도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나 그 회사의 실적이나 뉴스나 이런 건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정말입니다 그 대신에 주가의 흐름 차트의 흐름 힘의 세기 수급 분석 이런 게 여러분들보다 조금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상승 중에 돛지가 나오면 꼭 하락 추세는 전환한 건 아니죠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자면요 자 변곡점이란 것은 꼭 돛지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까처럼 시장에서도 중요 변곡점 이런 데도 변곡점인 겁니다 사실은 돛지만 변곡점이 아니고요 왜 20일 1평선 단기 큼락 이후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거든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도 중요했었고 중요했었는데 개인이 달라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안 되느냐 딴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출가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 센 사람들이 사줘가지고 쫙 올려야 되는데 기관에 우인들은 오늘 좀 쉬어가려고 작정한 거죠 어차피 왜 여기서 주축추치고 하기엔 좀 그렇거든요 단기간으로 좀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한번 숨고르기 해야죠 그죠 자 그러나 내일은 쳐지면 진짜 안됩니다 내일은 올라가야 돼 진짜로 그래서 중요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오늘 미국장이 좋아가지고 붕띠아가 시작할 수도 있고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도 쳐지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그러나 비교적 코스당은 변곡점이라기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왜 위로 뚫었기 때문에 먼저 적당하니 수돗해놨기 때문에 그쵸 적당하니 수돗해놨기 때문에 큰 무리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그렇는데 코스피시장은 변곡점이라고 말을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자 중요 장대에서 지금 방향성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좋아서 예를 들면 막 상승을 해버리면 위로도 갈 수 있는 모양이고 힘없이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내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선물시장 잠깐 볼까요 지금 몇 시에요 아직 계정 안한 것 같은데 그죠 자 미국 선물 보시면 현재 플러스 0.09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08 아 나스닥 맞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그래서 지금 장시작정이라서 별 움직임 없습니다 그리고 골드 본김에 골드는 거의 저점대 자 검사하고 싶은 사람 사면 되겠네 그죠 이런 박스권은 잘 회수는 안하거든요 엄청 오래된 박스권 그죠 그래서 금도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했고 왜 하락했겠어요 이런 광물 이런 것은 주가하고 반비례 많이 하거든요 주가가 좋으면 비교적 금이나 이런것 좀 내려요 여러분들 자 오일도 지금 와 많이 빠졌네 이 날 이후에 이제 제법 하락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마 좀 할 건데 진짜 애매해요 이것도 왜냐하면 2평선 치질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깰 수도 있지만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6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구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지장이나 아니면 종목별로 변화가 감지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변곡점이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수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구요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2교수 이제 어 이어나갈 텐데요 어 크루도일 어 모의투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죠